신고가 들어갔어요. 신고 접수가 돼서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상 자체가 파이팅이 넘치네요. 충분히 그런 오해 받을 수가 있다. 자 커튼 들어갑니다. 저희가 말 시키셨는데요. 디테일이 중요해요. 머리카락 가기 전까지는 예전에 사진에서 보면 망나니가. 이게 보통 송수가 아닌 것 같아요. 보시면 머리카락 자르기 전에 그 준비 동작이 있어요. 있어요. 한번 보시죠. 원 투 싸 싸 싸 싸 싸. 지금 모델 분이 머리가 잘라 나갈 때마다. 음질음질해요. 도구가 바뀌었어요. 작가분이 들어주네요. 모델 표정 좀 부숴주세요. 너무 굳어가지고. 종류가 다 있네요. 지금 집중하시고. 집중하시고. 뒤에서 보는데. 예뻐요. 느낌이 괜찮아요. 지금까지 느낌 너무 좋아요. 옆머리 앞머리 쪽. 계속 본인의 머리를 봐요. 공포의 커팅. 저는 일부러 이 파마나 커트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요. 이게 약간 중독성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건 맞아요. 우리가 왜 정말 매운 떡볶이 먹고 또 먹고 싶잖아요. 도끼 나왔어요. 도끼 나왔어요. 도끼 나왔어요. 도끼 나왔어요. 도끼 나왔습니다. 도끼 나왔습니다. 다 가만해요 도끼는. 도끼는. 도끼예요. 또 출동하십니다 지금. 큰일 났어요. 예예예. 아예예. 완벽합니다. 완벽합니다. 설레는 지금 수련해본인데. 전부 형 씨. 우리 또 병행원 차려. 전부 형 씨. 보리를 보면 모채무 씨거든요. 완성됐나요? 마음에 드신답니다. 그리고 이 뒤쪽 부분도 보세요.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.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벽히 파트너가 됐습니다. 박미선 씨. 제가 머리 한번 다듬어볼까요? 비달 사슨 징글스 하면 세계적인 유명 헤어 브랜드처럼 느껴지는데. 순천의 이범준 그러면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. 뜨거운 헤어쇼를 보여주신 이범준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. 흠씨를 하는 곳. 퇴장이에요 퇴장. 나가주세요. 이 둘의 개인기를 네 글자로 편한다면. 딸랑. 믿어. 딸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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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디젤이 봐요 진짜 이렇게 불러요.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. 야 이거 표정이나. 노래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이은미 씨는 먼저 턱을 좀 풀어줘야 돼요. 턱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. 어 입이 커요. 우와. 사랑해.